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타세요 너 돈 많잖아 너 납치된거야 반장 영화할줄 알아? I like to order salad first No, but I believe 됐어? 너만 따라오라매 아 애들이 영국씨의 발음을 절로 못 알아듣네 니 사업장 다 때려 부신다? 앉아 불법 체류자 앉아 빨리 합법된지가 언젠데 내 손 땐지 오래됐다니까 뭐해? 그 버리자 머리 없이 에휴 진짜 그렇게 되면 여야 여야 년 롬한 여야 다